태블릿에 이어 스마트폰과 합쳐진 패블릿까지 등장하면서 요즘에 PC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휠렛 패커드 등 주요 기업이 연합해 대대적인 PC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스마트 터치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야흐로 태블릿 전성 시대입니다.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태블릿 시장 역시 커져가는 화면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태블릿에 먹혀버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러한 현상에 정면 도전하는 대규모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인텔과 휠렛 패컷, 델, 그리고 레노버의 연합 캠페인은 윈도우스 10과 인텔 6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전면에 내세워 적어도 4, 5년 전 PC 소유자들에게 새롭게 변모한 다양한 기능의 PC를 경험해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6주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PC 더스왓 캠페인은 진화한 배터리 파워와 함께 가능해진 와이어레스 PC, 그래픽 엔진부터 디스플레이, 램 등 전체적 시스템의 발전이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고화질의 게임, 패스워드도 필요 없이 미소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유저 얼굴 인식 시스템, 그리고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한 2인1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인텔 측은 전 세계 5억 대 이상의 낙후 컴퓨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세계 PC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유저들로부터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C 더스왓 캠페인은 11월 30일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